누굽니까, 스컹크? 나예요. 그 스컹크가. 지랄하네. 쟤 아직 정신 못 차린 거 같아. 그래서 말로 해서 안 되겠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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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야, 야! 하지 마! 자, 이제부터 우리 말 함부로 하지 마. 스컹크는 물론이고, 황대명 씨도 우리하고 다 같은 한 배를 타야 될 사람이야. 알았어? 저기요. 나라니까요. 아니 나라고요, 스컹크가. 자꾸 이러면 곤란해요. 아니, 사실은 말하는데, 뭔가... 이봐요, 황대명 씨. 집 앞에 CCTV 다 확인했어요. 나한테 말한 대로 회사 땡땡이치고 어제 오후 4시에 집에 들어가서 집 밖에 한 발짝도 안 나왔던데. 그럼 어젯밤에 그 이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? 분신술이라도 쓰시나? 야, 야. 뭐 의도가 궁금하긴 하지만 황대명 씨가 스컴크의 은밀한 조력자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. 한시가 급합니다. 만나게 해주시죠, 스컴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